김재입니다 김재. 내일 아침에 김재 지평선 마라톤 10km 출전하기 위해서 6시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지금 3시간 걸려서 이렇게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갈비집에서 저녁을 갈비로 먹고 이렇게 모텔에 도착해서 아주 푹 자고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아침에 10km 아주 멋지게 달리고 올라가겠습니다 하이디 하프 손두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프 손두 하프 손두 하프 손두 우아 == 하프 손두 하프 손두 irst차아 10km 반환점이 저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오른쪽은 반환점을 계속 지금 다시 오는 스탕거들입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5초부터는 생겠습니다. 5 4 3 2 1 출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왼쪽은 5킬로 오른쪽은 10킬로 출발 왼쪽은 5킬로 오른쪽은 10킬로 출발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3위 김제생안군 지평선 정북 마라톤데이 베일을 선언합니다. 급수대에 물 한잔 먹고 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급수대에 토마토하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토마토 10킬로 반한짜만 돌고 달려오는 참가자들입니다. 오른쪽은 벌써 반한짜만 돌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네요. 도마토 단체창가 팀에 북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체창가 팀입니다. 단체창가 팀입니다. 단체창가 팀입니다. 단체창가 팀 단체창가 팀 산소 다려오는 산소 바이러스 마늘 바이러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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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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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기 왼쪽에 두분은 제일 후미그룹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좀 앉아보면 되는거예요 걸어서 이 두분은 걸어가지죠 이렇게 걸어서 제일 후미그룹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앉아도 되는거예요 자 저 두분 오른쪽에 두분 자 요 두분 제일 꼴찌같아요 다정하게 좀 걸고 있죠 하프손두그룹 와 멋집니다 하프손두그룹 와 멋있습니다 하프손두그룹 두 부부같아요 아주 멋있죠 한 2킬로정도 남은거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자 자 김제소 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라토 10키로 뒷전 3시간 거리에서 내려왔어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정경제 교수님하고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참 맛있습니다 아주 참 맛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킬로 남은거 같아요 도전히 뛸수가 없어서 걷고 있습니다 아주 내 뒤에도 많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꼴찌가 아닙니다 내가 꼴찌가 아니에요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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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킬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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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팀 상장 먼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27분 32분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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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달 받으러 가겠습니다 매달 1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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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10킬로 받으러 갑니다 쌀 10킬로 쌀 10킬로 집행선 쌀 매달 잘 4강 4강 6강 6강 5강 6강 7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